무작정 써보는 Backend.ai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튜토리얼에서는 Backend.ai에서 제공하는 메뉴들과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Backend.ai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설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end.ai 상단 바를 보시면 현재 로그인된 계정에서 속해 있는 프로젝트 그룹 이름과 사용자 설정 메뉴를 보실 수 있는 아이콘,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 설정 메뉴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 맨 위에 보시면 Backend.ai에 대하여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Backend.ai 클라우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볼까요? 띄워진 패널을 보시면 Backend.ai 클라우드는 Backend.ai 콘솔, Backend.ai 클러스터, 그리고 웹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OpenSource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OpenSource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정보 변경 메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비밀번호의 경우 기존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변경이 가능한 것에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규칙에 맞게 여기 두 칸에 동일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변경된 비밀번호는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할 때부터 적용이 되니 이 점도 기억해주세요. 이번엔 사용자 설정 메뉴를 클릭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왼쪽 아래의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으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에는 이렇게 총 7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알림 메뉴는 백엔드닷 AI에서 띄워두는 알림을 웹 브라우저 알림으로도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오른쪽에 토글 스위치를 클릭해서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옵션을 끄더라도 백엔드닷 AI 내 자체 알림 메시지는 띄워집니다. 경우에 따라 사이드바를 아이콘만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이드바의 아이콘만 보이게 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이 아이콘은 일시적으로 사이드바의 너비를 변경하기 때문에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기본 설정으로 되도록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사이드바 기본 설정을 아이콘만 보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백엔드닷 AI는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합니다. 언어를 선택하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주시면 선택한 언어로 백엔드닷 AI의 모든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백엔드닷 AI 데스크톱 웹에서는 연산 세션에 직접 시큐어셀 프로토콜로 접속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영상 하단의 도움말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은 자동 업데이트 체크인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설명에서 나와 있는 대로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될 때 알림창으로 안내해줍니다. 단, 이 기능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동작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을 위해 백엔드닷 AI 웹페이지가 모두 닫힐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백엔드닷 AI 웹페이지가 닫힌 후 최소 3초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는 모든 창이 닫힌 것으로 간주하고 로그아웃 처리가 됩니다. 백엔드닷 AI는 모든 연산 세션이 시작될 때 적용되는 쉘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용자 환경 스크립트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쉘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백엔드닷 AI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쉘 스크립트는 Batch 쉘 스크립트와 Z쉘 스크립트, 그리고 R러너 환경 설정에 필요한 R-Environ으로 총 3가지의 스크립트 파일 입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력할 쉘 스크립트를 선택하고 필요한 명령어를 아래에 입력해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저장 버튼 또는 저장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한 내용을 저장해주세요. 앞으로 생성되는 모든 세션에서는 입력한 쉘 스크립트가 세션 시작 시 적용됩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간단한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 세션을 생성했을 때 세션에서 지원하는 웹터미널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스크립트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한 뒤 저장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저장합니다. 세션 페이지로 이동해서 오른쪽의 시작 버튼을 클릭해 세션을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를 확인한 용도이니 실현 환경은 파이썬으로 저한할 땅은 스몰로 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세션을 생성합니다. 앱 런처 창에서 웹터미널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콘솔 앱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웹터미널 창에서 방금 쉘 스크립트에 입력한 텍스트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앤드닷 AI에서는 웹 UI에서 매니저 서버로 요청한 내역과 결과값을 로그로 기록합니다. 이 로그를 통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사용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로그 에러 기록 메뉴를 클릭하거나 사용자 메뉴에서 왼쪽 상단의 로그 탭을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로그 메시지는 가장 최근 요청 내역을 5000개까지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친 버튼을 누릴 경우 백앤드닷 AI 웹 UI에서 매니저 서버로 보낸 요청이 있다면 해당 로그가 리스트 맨 위쪽 행에 추가되게 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로그를 모두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로그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띄어진 창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앤드닷 AI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할 기본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백앤드닷 AI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과 답변을 화면 안내와 함께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코드 실행 중 주피서 노트북이 예기치 못한 에러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 크기 대비 세션에 할당한 자원이 적당했었나요? 이미지 데이터와 같이 2차원 또는 3차원 행렬을 학습시킬 경우 GPU 할당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자원도 여유롭게 할당해주셔야 합니다. 자원이 너무 적게 할당된 경우 세션을 다시 생성해서 코드를 실행해보세요. 두 번째, 네트워크 환경이 너무 불안정하지는 않은가요? 웹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연결이 끊어지면 작업 내용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네트워크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백앤드닷 AI를 사용해주세요. 같은 증상이 반복될 경우에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제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한 뒤 등록한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를 올바르게 입력하셨다면 곧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링크가 담긴 이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메일을 열어서 Change 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가 띄워지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계정 주소와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오른쪽 아래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하신 비밀번호로 바뀌고 곧이어 백앤드다드 AI 클라우드 페이지에 로그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했어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음 순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에서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에 로그인이 되는 경우라면 브라우저 쿠키 문제 및 캐시된 데이터로 인해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이므로 브라우저 쿠키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삭제한 뒤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로그인이 여전히 안 되는 경우 계정에서 일정 기간 내에 매니저 서버로 요청할 수 있는 쿼리 개수를 초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요청으로 매니저 서버에 과부화를 주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약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백엔드다 데이터의 로그인을 다시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백엔드다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질문과 답변을 백엔드다 데이터의 웹 UI 도큐멘테이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하단의 물음표 링크를 클릭하거나 또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안내한 사용자 설정 메뉴의 내용을 비롯한 각 메뉴의 사용법을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엔드다 데이터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영상에 걸쳐 백엔드다 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백엔드다 데이터의 클라우드에는 어떤 메뉴가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사용법 외에도 백엔드다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백엔드다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학습하는 과정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최신 기술 영상도 채널에 올라올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리즈에서 또 뵙겠습니다.